이번에는 중국 현지 상황 연결해 보겠습니다. 8월 2일 어젯밤 10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에 무력 사용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펠로시 의장의 입국 상황과 이후 예상 동선 함께 전해주시죠. 네, 랜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낮 4시 42분께 말레이시아를 떠났습니다. 항공기는 통상적인 항로인 남중국회를 오른쪽으로 약간 우회했고요. 보통 5시간인 비행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밤 11시 45분께 대만 타이페이 숭산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은 상당히 긴박했습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반대하면서 강행하면 군사방에 나서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어제도 중국 군용기 여러 대가 대만 해역 중간선을 근접 비행했습니다. 대만과 미국의 군용기들이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도 출동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회에 있던 항모 로널드 레이거노를 포함한 함정 4척을 대만 동쪽 바다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의 랴오닝함과 산둥함도 각각 대만 북쪽과 서쪽 해역으로 배치됐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다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양측의 군사적 긴장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대만도 유사시에 대비해 오늘 오전 입법회 부근 교통을 통제하고 무장경찰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일정은 크게 차이 임원 총통과의 회담과 대만 입법부인 입법회 방문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 입국을 앞두고 일정을 늘렸습니다. 입법회 방문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차이 총통과 오찬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까지 만난 뒤 오후 5시께 다음 목적지인 한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어제 대만 도착 직후 낸 성명에서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국 권력 소유를 3여인 자신의 방문에 목적한 목적이 중국에 맞선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중국과 대만까지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풀이될지 많은 분들이 참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중국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젯밤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상륙한 직후 중국은 외교부, 국방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국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공산당 대만 업무 판공실에서 각각 숙명을 냈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은 중국이 이번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엄정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교부는 반드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전함을 단호히 수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미국 측이 대만 독립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대만 해업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면서 중국인민해방국은 일련의 표적석 분사 행동으로 반격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겨련히 수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목되는 건 군사적 대응입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인민해방군의 수호의 35전투기가 대만 해업을 횡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만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어제부터 대만을 둘러싸고 실탄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동부를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정부는 어제부터 대만 인근 회사에서 해군과 공군 합동훈련과 장거리 화력, 실탄사격 등을 시작했습니다. 동부정부 측은 미국의 부정적 움직임에 대한 압박이자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경고라면서 이번 훈련이 보복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민해방군은 또 내일부터 일요일인 7일까지 대만 인근 6개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펠로시장이 대만을 떠난 뒤에도 이 지역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광고론과 강조 전이 사훈련과 경고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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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련의 방금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